슬래시 사진 등호 박은빈 인스타그램 배우 박은빈이 가을 여신으로 변신했다. 박은빈은 2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박은빈 갤러리 인증샷 너무 고마워요라는 글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. 사진 속 박은빈은 단풍나무 아래 의자에 앉았다. 카메라를 바라보며 짖는 밝은 미소로 시선을 끌었다. 네티즌들은 가을 단풍 아래 여신이다. 미소천사 박은빈 세상에 이렇게 귀여울 수가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. 한편 박은빈은 kbs e tv 수목드라마 오늘의 탐정에서 정여울 역을 맡아 출연 중이다.